애교하면은 또 저희가 고등어 좀 아껴놨거든요. 지효씨 근데 오늘 저희가 그런 코너가 없는데 아 그랬어요? 호감기가 걸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코맹맹이의 소리가 제가 하필 오늘 뱃살 커플로 가겠습니다. 야봉봉 야봉봉 어? 여기 사진관은 있는데 우리 어? 그거 찍자. 저 찍고 사진 뭐? 뭐라고? 우리 사진 사진 찍자. 콧발 사진 아아 야봉봉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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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있잖아 그거 우리 콧밥 콧밥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자기야 식었어 우리 사람?